와인 호텔에서 나왔는데... ...왜부터 나갔는데... 밖에서 산 느낌이지? 하이로? 어? 뭐야? 벌써 다른 나라 가는 거예요 지금? 국내선을 타러 갔습니다 국내선 최대한 이동시간을 좀 줄이려고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공항 이렇게 좋아졌어? 그러나 우리나라 공항 같다 우와, 진짜.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네. 아시아 사람이 없네, 아시아 사람. 그러네. 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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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럴 수가 있네. 아니, 뭐야? 둘이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한 거예요? 아니요, 전혀. 우연히? 아, 진짜 찐이야? 진짜 찐.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신기하죠? 어우, 소름. 근데 진짜 운명이다. 오! 오! 오, 왜 이리? 렉스. 렉스? 어, 렉스? 아, 렉스? 진짜 그렉스. 어머, 아이가. 아니, 같은 블로그 보고 왔나 보네. 엘레븐? 야, 야, 야. 엘레븐. 오! 너무, 너무, 너무. 근데 너무 신기해. 이 친구들 되게 반갑겠다. 네, 네. 와우. 예, 예. 와우. 슈퍼쿨, 아이가. 예. 이건 운명입니다. 데스트리. 의도치 않은 상황. 하지만 아주 재미있는 상황.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메이징. 크레이지. 슈퍼쿨. 다른 영단어 단 하나. 아니, 저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 지금. 같은 옷 입길 다행이네. 바로 알아봤네. 그랬을 수도 있어. 그냥 얼마나 그랬을까요? 왜 옷이 똑같지 하고. 그러니까. 아, 진짜. 저도 모르게 너무 친근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아니, 처음 본 친구도 저렇게 잘 초대를 하는데. 저도 저 정도로 즉흥적일지 몰랐는데. 그냥 막 감정이 막 나왔어요. 그래. 조심 좀 해. 대호, 대호 회원님. 육교를 저렇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육교를 옮겨 이렇게. 다음에 저 스핑크스 분장하고. 그저, 저게 좀. 이런eland. 나 캐 catalyst이려고. 美元 cortex용된 어떡하자. 그런데 제가 제곳에 돌아왔을 뒤에. 예 jó. 예 Blow. 한국 음식을 주 cerca. 네, 예! 그래요. 나는 한국식을 Untersaya. 뭐 mortalityah? 19,imiento? Juliet. Three,八,八. 아, activ't Andreas? sek. uklar, 140. 40. 14이 아니라. 14이 아니라. 14이면 저 무슨 이름이야? 아, 헬트. Very good. Yeah, we're boarding. Yeah, we're boarding. What's your seat? My seat is 9A. Oh, oh! 10A! 10A! 설마! 첫짜리. 첫짜리. 너무 신기하죠? 오오오오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진짜 근데. 진짜 우연이에요, 정말. 저건 당연히 우연이겠잖아. 미국에서부터 섭외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 아니에요. 갑자기 서프라시 나오시는 거 아니야, 저분? 10A! 10A! 와우. 오 마이갓. 유 마이 브라더. 브라더 브라더. 이게 만약에. 저분이 이성이었으면 이건 사람 각인데. 이런 게 이제 즉흥 여행이 맛있잖아요. 너무 좋죠. 피라미드 보고 룩소르 신전 가는 게 코스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앞사랑 왼쪽 어깨로 뜨거운 바람 나올 거 아니야? 저 자리는 저렇게 잘... 맞아요.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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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이렇게 크로이 또 헤어졌네. 아, 재밌다. 여기는 또 다른 나라 오네. 느낌이 또 다르다, 여기는. 약간 휴양지 같은 느낌이 좀 있네, 여기는. 룩소르라는 그 지역인데 이게 카이로에 비해서는 좀 약간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초원지대도 많고 농사짓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나 재호가 좋아할 곳이지. 초록색도 많이 보이고 뭐 사탕수수박도 많이 보이고.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라는 거대 건축물을 봤잖아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전. 우와. 죽은 자살이 도시? 투탕 카멘이 여기서구나. 이제 왕족들의 무덤들이 모여 있어요. 우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이집트가 더 이런 느낌이 있긴 해요. 그렇죠. 상영 문자도 분석이 많이 있고. 우와. 진짜 멋있다. 많이 오는 관광지 중에 하나. 우와. 멋지네. 개선사진대가. Az국단지에. 원하는 M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